나 이거 비니 봉투 해도 돼 이거 슬라임 슬라임은 지금 하지마 이거 봉투가 너무 대박 이미 뜯었어? 응? 야 뜯는걸 다 뜯어놓고서 뭘 봉투는 얘는 여기 있었고 이거 얘는 여기 있었고 어저께 이걸 한국에서 산 스컬 아일랜드인데 호주에서 파는 건데 이건 여기 있었고 이걸 굳이 또 한국에 와서 이걸 샀어 호주에서도 파는 걸 왜 호주에서 수입해 온 걸 왜 한국에서 비니 봉투 줘요 비니 봉투 하나만 줘 아니 아니 지퍼백 지퍼백 하나만 줘 굳이 호주에서도 파는 걸 한국에 와서 사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고 아 몰라 어떻게 가져갈래 이거? 응? 뚜껑 한번 닫아봐 어떤가 다 닫을 수가 있나 봐 이렇게 다시 가져갈 거야? 응? 아론아 이거 다시 이렇게 가져갈 거야? 네 아 아론아 있어봐 있어봐 얘는 머리 좀 치워봐봐 근데 이거를 쳐주대 아 아론아 있어봐 얘는 영양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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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가루 야 아린아 너 가루 안 흘릴 거라며 응? 가루 안 흘릴 거라며 가루 안 흘릴 거라며 아론아 내가 좀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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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저기 막 흘렸잖아 난 저거 아론이가 있는데 아론이 벌써 어쩜저쩜 하여간 자 이렇게 뭐뭐 들어있는거야 설명을 해줘 봐 그니까 안에 슬라임 봉지가 있구요 응 저 가루는 뭐야 저 가루는 저 아래에 있었고 저 아래에 있었고 저 아래에 이 위에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아래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열려있어요 그냥 괴물이 나와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 슬라임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 플러시를 누르면 아 아 됐어 아리나 아니 이렇게 이걸 누르면 아 저 밑으로 떨어져 아 트랩이야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빼면 짜잔 그래 그래 뱀스라임이에요 뱀